감사합니다. 아 일어나서 저거 들고 있구나. 제가 사실 오늘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은미 선수를 찾았는데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못 봤거든요. 이은미 선수 반갑습니다. 오랜만이에요. 아 그래서 이은미 선수도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즐기는 한 명의 주인공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추억을 하나 쌓아드리려고 하는데 이찬원씨랑 이은미 선수랑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야되나요? 아 네네네. 약간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게 같은건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맞춰볼건데 앞쪽에 카메라를 좀 바라봐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한쪽에는 이찬원씨가 나와있고 한쪽에는 객석에서 이은미 특파원이 나와있습니다. 이은미 특파원 이찬원씨 좋아요? 이찬원씨를 뭐라고 부르나요? 아 오빠 두 분이 제가 자막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엄지 또는 하트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. 네네 알겠습니다. 하트 또는 엄지 제가 하나 둘 셋 친호를 드릴거니까 딱 보고 기다렸다가 동시에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. 첫번째 밸런스 게임을 위해서 자막 보여주세요! 청주! 청주와 전주 중에 청주가 좋다 엄지 전주가 좋다 하트 자 하나 둘 셋 엄지 엄지 요거 다섯개 정도 할건데 세개를 이렇게 맞추면 이윤미 선수에게 깜짝 선물 주려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윤미 선수 열심히 해야 돼요. 잘해야 돼요. 두번째 제시어 주세요! 딸기 우유가 좋으세요? 초코우유가 좋으세요? 하나 둘 셋! 아 딸기! 이야아 와 이거 웬만하면 초코우유도 많이 선택하시는 거예요. 그러네요 그러네요. 아 딸기 똥같애 쉽지 않은 문제가 나왔어요.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틀릴거라 생각했거든요. 아 네네 나한테 맞았어. 일단 세번째 제시어로 갑니다. 세번째 제시어! 보여주세요! 백우냐 아이고 뭐야 아이고 한번 보고 싶은거구나 하트가 자 하나 둘 셋 하트 아 하트 하트 네 어 하트 지금 배틀부터 세 하트배틀만 하트배틀만 아 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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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네번째 제시어 갑니다. 일단 세개는 뭐 완벽하게 맞췄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한번 네번째 주세요! 막창이냐 삼겹살이냐 어머니의 손길 막창이냐 아니면 국민간 국민식 삼겹살이냐 하나 둘 셋 막창인지 막창인지 어머니의 막창인지 고민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하고 제가 막창지를 하셨는데 삼겹살도 팔았어가지고 아 고민했는데 우리 또 이웅민 선수가 센스있게 막창을 해주셨는데 메뉴에 삼겹살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 제시였네 이것까지 맞추면 완벽하게 두 분은 지금 발랜스가 맞는 거예요 백점 네 마지막 제시요 주세요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아 아 아 이거 어이가 없다 진짜 문제 쉽네요 네 하나 둘 셋 야 그래서 이웅민 선수에게 선발드립니다 베스트 프렌즈로 스타 프렌즈로 이웅민 선수 올라오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언니들이 싫어할 수 있어 아 언니 괜찮아요 아 아 아 어 뭐 준비해봤어요 근데? 어! 우와! 선물! 선물 뭐예요? 펼쳐봐주세요. 아~~ 이현민 선수 있는 선물! 사이드랑 완성! 이야~~ 이거 선물 주는 거예요? 아 감사합니다.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펼쳐서 손님 펼쳐서 펼쳐서 잘 보이게 펼쳐서 사진 한 번 찍자 사진 한 번 찍자 아~~ 가운데로 좀 앞으로 한 걸음만 나와주세요. 사진 한 번 찍자. 잠깐만! 요거! 윤미 선수! 마스크 살짝 벗자! 마스크 살짝 벗자! 그럼요 그럼. 그럼 평생만 찍힐 수 있어 요거! 내가 좋다 들고 있을게. 아! 아! 화장을 안 했어. 괜찮아? 잠깐만. 리클로즈. 리클로즈 받은다 지금. 기다려. 오빠를 위해서 리클로즈 받은다. 아 괜찮아! 할 거 있을까요? 오케이! 펙트 없니! 펙트! 펙트 좀 줘봐! 윤미 펙트! 괜찮아. 괜찮아요. 아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. 어. 잠깐 넣고. 요거 사진 찍을 때만 잠깐. 어. 잡고. 그래. 마스크 보낼 수도 있었다. 잠깐 요거 사진 촬영할 때만 잠시. 마스크 먹고 촬영합니다. 하나 둘 셋. 요거는 이제 이유미 선수가 이찬원씨에게 드리는 선물이고. 네네. 찬완씨도 선물 하나 줘야 되니까. 네네. 셀카 한 번 가자 찬완씨. 셀카. 셀카. 괜찮아요? 어. 이유미 선수가 핸드폰 없어요? 아. 일단. 일단 드릴게요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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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. 셀카 한 번 가자. 아. 떨지 말고. 떨지 말고. 가자. 이 날이 없다. 이 날이 없어. 아. 열 장 찍어. 열 장. 아. 이럴. 계속 찍으라고. 언제 이 시간을 좀 갔니. 좋아. 인사나는 지금 어떻게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빨리 들어 말아야지. 395. 또 다음 시즌도 좋은 하약 부탁드려요. 아우. 좋아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 선물을 받아서 이따가 전달해 드리면. 그냥 이어지는 무대 계속해서 이찬원님의 매력으로 빠져보겠습니다. 보겠습니다!